지금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시점에서 이미 약 12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계속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중 31장 앞에 오늘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서 북이스라엘 이미 100여 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의 때 새 언약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남유다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남유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 모두가 회복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회복된다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래서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이들이 이들 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 포함된다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약속을 파괴하고 자격을 상실하고 오랜 세월 인내하며 주셨던 그 모든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수많은 경고와 책망도 듣지 않고 배신과 반역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심판으로 멸망으로 결론나버린 북이스라엘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저주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너희는 너희마저도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거부했지만 너희는 결국 내 사랑스러운 백성으로 내가 약속한 대로 완성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아니 이미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모습입니다. 2절에서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출애굽의 구원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기도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인가 아니었죠. 기도의 분량을 다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하고 구원해 주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선을 많이 행한 것도 아니고 순종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마련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2절에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칼에서 벗어난 것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는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영원한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받은 티가 난다고 하죠.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베풀 줄도 압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항상 기억하며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추는 모습은 마치 출애국 후에 미리암이 소고치며 앞장서서 춤추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고 또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 얻은 자들은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국한 것은 노예 생활에서 겨우겨우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대 최강대국 애국의 그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주셔서 전리품을 챙겨 승리자로 당당하게 나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어둠에 갇혀서 사망의 노예로 있었지만 이런 우리를 그냥 겨우겨우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며 그 승리를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4절에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음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고 순결한 신부로 이스라엘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 차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쓰고 조금씩 착한 일 많이 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세워라 혹은 너희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는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 또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 자신조차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 이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땅이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꿈꾸기는 요원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부어지는 복음의 능력 그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 악명높은 사마리아 유다 백성들이 무시하고 배척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역겹게 여기던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기 위해 더욱더 부지런히 은혜의 자리로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집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은 동의어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재단에 쌓아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된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실패한 자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킵니다. 이 말씀이 선보될 당시 유다는 포로로 잡혀간 처지에서 과연 시온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시온을 회복시키고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하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될 것을 넘어서서 이미 오래전에 멸망하고 멸망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다가 우상만 예배했던 북이스라엘마저도 회복되어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해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회복을 예고하시며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뻐해치라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고 또 그 사랑을 받고 회복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소망 안에서 이 소망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가 참으로 소망을 붙든 자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외치고 소망을 붙들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의 백성 이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망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8절에 보면 그 남은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역사를 뒤흔들만한 어마어마한 업정을 이루어낸 그런 사람들 능력 있고 지혜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8절을 보시면요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춰서 올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이 한 무리에 속해서 함께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은 울면서 돌아옵니다. 우리 마지막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등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잔이라. 아멘 이 무리들이 돌아오는데 울면서 돌아옵니다. 이들이 우는 이유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수 없는 우리가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나아오게 된다는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는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때문에 울면서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동시에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셔서 물 있는 계곡의 고등길로 가게 하십니다. 10편, 23편의 고백이 또 이미지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잔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잔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사랑이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큰 죄를 행하고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심지어는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고 나를 배반했어도 결국에는 나는 너희를 찾아내서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원하기에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 품에 안을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아 사랑스러운 자로 회복되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감격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들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절절하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자답게 이 사랑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며 이 사랑을 노래하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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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